이거는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너무 훌륭해서 들어가야겠다 가치 갑시다 고병대 중전차 그리고 병사를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직결을 받고 지원군 없애고 방어를 걸고 그 다음에 폭격기를 때려넣고 심심하니 노부가와도 넣고 무력화됐나? 비행기가 설마 이렇게 오진 않겠지? 불안한데 불안하지보니까 오케이 노부가와도 참 적절한 것을 공격해줬어 자 저쪽 저쪽 폭격해서 밀고 그 다음에 저기 수비병 건물 제거하고 저것도 툭시면 무너지겠구만 자 마크마크마크마크마크마크마크마크 폭격개시 어 저것도 날려버려 자 제압했고 다음은 저거다 빠른 파괴 배웠고 도전 아따 위험하게 온다 다시 그렇지 그렇지 완벽한 오그루였다 저건 뭐야 야 없애 라스트 자 갑시다 전투기 뭐하는거야 출동 나머지 하나는 뭐야 오케이 아 피곤한게 그냥 물어본거에요 아 나도 웃자고 하는 손이니까 걱정하지마 어 나도 웃자고 하는 손이니까 걱정하지마요 전부다 웃자 웃자 재밌게 전쟁을 아주 오냐 적군 씹으로 오셨으면 맛있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뭔일이 일어난거야 와우 전부다 병원신세 우리의 뭐냐 영웅들이 전부다 병원에 들어갔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의 뭐냐 허약한 영웅들은 그냥 다 병원신세를 지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투기가 했으니까 군인들을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멋져요 하이비엠 하이비엠 근데 진짜 어제 어이가 없던게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스나이퍼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냐 저쪽에 스타 어 뭐냐 스타워즈인가 그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징거리는거야 갑자기 전투상태가 매칭되었대 와이씨 뭐야 카면서 막 일어났는데 두신거에요 보니깐 이제 다음날 전투도 두시겠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참 뭐냐야 재밌는일이었지 우리의 영웅들은 너무 회약해서 전투한번 뛰고오면은 전부다 중원..어냐 어..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마술을 보게됩니다 자 이거를 제압을 하고 제압을 해서 선 깨고 들어가면은 아.. 야 뭐일거 맞네 뭐일게 많아 쓰읍 일단은 저쪽으로 일단 폭격을 해서 저기 좀 건드려보고 중전차 밀어넣고 소총수 투입에다가 전마를 잡고 병사 때려놓고 그 다음에 보호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전마들을 기관총으로 없애고 그 다음에 전마들도 저걸로 폭격으로 잡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녹이고 자 성 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의 성은 저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네요 자 기관총 보내서 적 탱크 잡고 빵 야 탱크도 녹는다 야 전마 어디까지 날아가 야 모험 떠나지 마라 괜한 모험은 떠날 필요가 없어 괜한 모험은 절대로 떠날 필요가 없어 자 적군 수비군 녹이고 자 들어갑시다 깔끔하게 멋지게 와 나 저 중전차는 미쳤다 저거 탱크는 잡는데 중전차는 너무 쎄 너무 강력하잖아 와 터졌다 안 터질 수 있었는데 와 중전차 저 답이 없는데 자원은 충분히 깼었으니까 만족할까? 뭐 만족이야 저거 없애 야 중전차 저거 너무 사기다 저거 어 튼튼하네 진짜 튼튼해 튼튼하구만 어 중전차가 더블 어 고수님 하이 와 여 여 여 여 있대 뭐야 최대 시정 가능한 매니저 해수를 추가했다고 왓다 빡 우리의 고수님이 오랜만에 매니저 뭐니 매니저를 하러 돌아왔는데 매니저 자리가 없어요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게 화날때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요 아 그래요? 야 오른쪽으로 와 왼쪽이네 맞네 아 무조건 왼쪽으로 돌아?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도는 순간 그대도 숙청인 걸로 이름 기억해놨어요 자 오른쪽 여기 오른쪽 오 왼쪽으로 돌았어 자자 마지막 마지막 무리수 무리수 갑시다 저거 다 못잡겠지 사보 추 사보가 두개 두개 있긴 한데 못잡겠지 저거 쓰읍 힘들지 않을까 17초 갔다와 풀피 야 근데 어디 저장고가 남아있나? 아 저장고 여기 있구나 아 미친 왜 저장고를 못받지? 왜 저장고를 못받지? 와 와 아 미치겠구만 터미네이션 계속 오래할거에요 맛들렸는데 아이 장만 백만원어치를 씨 뭐냐 문제야 했는데 그러면 안되지 미쳤다고 접습니까? 큰일날 소리 자 괜찮아 아 뭐 날라갈수도 있고 뭐 요번에는 돈 벌라고 들어가는거니까 가봅시다 가봅시다 뭐 돈이 안되는건 절대 치지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신조이다 돈이 되지않는곳은 우리는 절대로 치지않는다 파방파방 파방파방 놀아봅시다 보자 개몽시대 열밸백에다가 아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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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골드만 터지는거 같은데요 그러게요 식량이 없네 식량이 지금 유자비로 있잖아요 미친듯이 나가고있어요 식량이 유자비로 미친듯이 나가고있습니다 보자 아 이것도 골드 야 근데 애들이 진짜 골드가 많다 식량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 식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다 골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 어 정말 어마어마하구만 쓰읍 좀 기다려볼까? 좀만 기다려볼까? 너무 너무 우리가 지금 성급한건가? 맞죠? 너무 우리가 지금 성급한건가? 보자 오늘이 지금 5일이죠? 오늘이 5일 5일 9일 6일 5일 5일 3일 5일 2일 5일 5일 레이전는 봅시다 흠 아어 3시간 전에 우리집 쳐들어온 아들 있네 어 잠깐만 이 아들좀 보자 웬만에 어디서 쳐들어왔지? 보자 어디로 밀고 들어온거야 어 잠시만요 아래쪽인가? 그냥 옆으로 그냥 뭐 밀고 들어오네 야들 뭐 영국이야? 와 영국 사정거리봐 미친 하하하하 야 토탈어잖아 이거는 야 이게 왔다 어디서든 어어어 와 진짜 영국아들 어마어마하다 와 영국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무섭네 가자만나? 야 영국 진짜 물량이 여성암마하구나 나도 나중에 영국 한번 해봐야겠다 영국 그냥 이제 복수 안남았죠 당했는데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게 아니지 가자 어 벌써 털려갖고 폐가망신해가 평화조약중이라네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못건드리고 이건 뭐야 야도 접속중이고 데스노트를 또 뒤져봅시다 무적 LG 전자 접속중이래 그냥 일반 매치 돌립시다 12만원에다가 15만원 중국 방어수치는 박격포 어 조심해야될것은 대공포 대공포하난가? 어 대공포하나네? 대공포는 성하고 같이 넘기면 되고 이거는 근데 돈이 별로 안주기 때문에 배 써서 오세요 어 데스노트 어 복수자들을 기록한 데스노트들입니다 저가서 그냥 치면은 화약시대인데 또 저한테 때려맞는 놈들이 있어요 어 옛날에 화약시 제가 이제 개몽시대 때 오래 써갖고 어 개몽시대 때 우리집 와갖고 열심히 때린 놈들이 어 이제 화약시 제가 이제 산업이니까 어 이제 열심히 패는거죠 오히려 어 돌아가서 패는거죠 어 아주 그냥 동방 A지국의 역광각을 보여주마 대쓰 자 어제 못 어제부터 한번도 내가 털고싶은데 못 털고 벼르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 만수르라고 산업인거 같은데 오!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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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녕 만수르야 반가워 어 반가워 어 잠시만 뭐야 야 이만 이상한데 야 야 핵쟁인거 같은데 잠시만 미안 잠시만 야 핵쟁인거 같은데 뭐야 야 이만 핵쟁인가 근데 잘못본거 아닌가 만수르에 있잖아요 비행선이 있는데 어떻게 야가 개몽이지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가 있는데 어떻게 뭐냐 이미 공격받고 있대 뭐야 핵쟁이 맞지 이거 역시 비행의 추리는 날카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이소 넌 무슨 넌 지금 날 구라를 치고 있다 그럴리가 이놈의 새끼 핵쟁이 새끼 때려잡았다 넌 지금 분명히 개몰이야 내가 봤을 땐 화약시대였는데 화약시대 개몽이었는데 넌 지금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 내가 밑장배에다 걸리면 니 모가지 날아간다는 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검색 들어간다 마마무 마마무 만수르 자 마마무 마마무 감사합니다 아니 자 그럼 마마무에 계신 만수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마무에 계시는 만수르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0% 확신하니까 그리고 내가 복수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복수를 눌러서 아까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 잡아 냅니다 충전차 있어요 생사몽도 전만은 구라를 치고 있어 어디서 나한테 구라를 치니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안 배웠냐 자 기다려봐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저거를 복수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복수로 해서 들어갔어 나도 산업시벤인 줄 알고 복수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야 보이죠 복수로 된 영어길드 그 방금 영어길드 이름이 뭐야 된다 이미 공격을 받고 있대 길드명을 바꿨다 이 새끼 구라친다 이건 구라다 확실하다 이건 구라다 이건 구라여 어디서 구라를 치는가 오케이 야 머리 좋아 머리 좋아 훌륭해 머리가 아주 훌륭해 자 자 뭐라고 M MAMA M5 확인 야들이라고 누군데 야 어느 놈 어느 놈 어느 놈 길드 문장 이거야 이게 길드 문장인가 자 빙고 임마지 임마 맞지 이거 아까 레벨 82였어요 임마 맞지 이거 이거지 야 맞지 이거 오케이 양아치 새끼 발견했다 들어와 임마 감사합니다 이 쏘이 개새끼야 넌 10장 구라를 쳤어 여기서 산업시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새끼가 탱크를 끌고와 어 전투기를 몰고와 이 호러 새끼 넌 나한테 구라를 쳤다 자 신고강 나왔고요 넌 이제 영정 화이팅 나빙 대몽 대몽시대에서 비행기가 나오는 마술이라니 웃기고 있네 심지어 더 웃긴거는 중전차가 있었는데 공장도 없어 공장도 없어 이거 아까 내가 봤던거 똑같은거야 영정파이소 이소 바로 신고 때린다 녹본 내가 설명까지 잘해놓은 이 녹화본 지금 녹화 돌리고 있거든요 녹화본 그대로 해갖고 내가 제가 고객센터 보내줄게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제 모든 방송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음 고거 고대로 편집해가 내가 보낸다 자 영정크리 감사합니다 동일 아이디가 가능합니다만 미안한데 동일 아이디가 가능해도 이건 안되잖아 내가 이놈을 복수로 눌러서 들어갔다니까 이 사람들은 검색으로 찾아낸게 아니라 내가 인마를 복수로 눌러서 들어갔어 어 인마를 그러니까 인마를 내가 복수로 눌러서 들어갔단 말이야 방금 어 근데 이걸 뭐냐 복수 아이디고 나발이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어 이걸 바꿀 수 있진 않아 어 답 나왔어 난 복수로 눌러 들어갔어 자 녹방 확인해 녹방 그대로 편집해가 어 저쪽에 넥슨 고객센터 신고 때리겠습니다 새끼가 쿠라를 쳐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저걸 바꿀순 없어 그러니까 복수로 눌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금마 아닌 다른 놈이 나와 그러면은 도미네이션 뭐니야 복수 시스템이 쿠라라는 얘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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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하나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인마를 며칠 방송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언급을 했잖아 맞죠? 그건 확실하지 길드전 때문에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녹본을 모조리 다 찾아보자 오케이 답 나왔잖아 어 우린 녹본을 한번도 빠짐없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어 녹본 찾아보면 답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월드워 뭐냐 업로드 되기 전에 녹본을 찾아보자고 오케이? 봅시다 월드워가 언제 업데이트됐죠? 어제 아래죠? 맞지? 목요일날? 금요일날 업데이트됐지? 아니다 목요일날은 오류가 생겨서 수요일날 어 2012년 2월 뭐냐 수요일날 어 수요일날 그 녹본 2일날 어 2일날 녹본 뒤져보자 어 2일날 녹본 뒤져보겠습니다 데스노트 언급할 때는 어 좀 후방일 거야 보자 어 한번 쭉 녹본을 빠르게 봐서 한번 녹본을 보자고 와 많이 털었다 근데 자 이게 바로 수요일날 녹본이고요 어 그냥 쭉 보겠습니다 어 어 데스노트 언급할 때까지 자 다음 녹본이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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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올라오라 어 잠시만 이런거 같은데? 방어 눌러 야 방어 눌러 야 방어 누르라고 동무 동무 방어 누르라고 또 다시 돌아야돼? 여긴 없네 여긴 없나보네 오케이 넘겨 그 다음에 중간에 내가 내가 분명히 전말을 며칠 전부터 언급을 했어 자 잡아야된다 잡아야된다 머리는 지금 전말을 없앤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건 비경대고 뭐야 야 빨리 데스노트 까라고 데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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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거 같은데 제발 방어를 눌러 이 친구야 친구야 방어를 눌러 그렇지 영상도 한번 보고 그렇지 자 이제 할일 없지? 아니 왜 또 영상을 터는데 이런 샹칼 영상을 몇번 터는거야 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야 아니야 길드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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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아 봐 좀 방어를 누르라고 데스노트 좀 열자 자자자자자자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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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몇번지 녹번 몇번지 녹번이지 이게? 영상 재생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다 아주 훌륭하구만 약탈을 진짜 지기차게 했구만 자 길드문 받았고 참 잘했어요 데스노트 한번 열어보자고 알겠어 데스노트 좀 열자 데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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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노트만 누르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모든게 확실해져 데스노트 데스노트만 누르면 모든게 확실해진다 친구 아니 계산하지 말고 평균 레벨을 왜 나누는 건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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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그 쿠반 안나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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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지마 됐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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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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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 이게 우리 후반에 하지 않았나 방송 거의 후반쯤에 데스노트 열지 않 아아 그렇지 샹 열었다 열었다 자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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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이씨 오류잖아 써보 오류네 이씨 칼 진짜 자 뭐냐 만수르는 핵쟁이가 아닌걸로 확인 어 아니었네요 누가 만수르 핵쟁이라 그랬냐 자 만수르는 핵쟁이가 아닌걸로 저거 하나 볼라고 미친듯이었다 아 어마한 사람 잡을 뻔했네 역시 어 뭐냐 어 녹방을 찾아보기 잘했어 이 월드워 뭐냐 오류로 서버 오류로 이래 그냥 보일 뿐이네 어 근데 그러고보라하니 있잖아요 야 야 이거하고 있잖아요 어? 만수르 병사하고 똑같아 턴거는 좀 틀린거 같은데? 아닌가? 만수르는 어 6개 2개 2개 1개 11개 1개인데 어 야도 6개 2개 2개 1개 11개 1개야 똑같네 야이씨 저걸 보기위해서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낭비를 한거야 가자 리플레이 영상 한번 돌려봐요 야 이게 있네 어 표시 오류가 있긴 진짜 있네 어마한 사람 잡을 뻔했어 야 큰일날 뻔했다 야 근데 그럼 우리 만수르 있잖아 왜 정말 공격 안한거지 아까 공격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젠장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니 어? 불가능하지 다른 사람인데 닉네임 바꾸고 덤벼드는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가 어마한 사람을 잡을 뻔했지만 우리의 빛나는 기지로 엄한 사람을 어?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갑시다 폭탄 3개 딱딱딱 그렇지 자 두개에다가 턴차 한개에다 충전차 하나 밀고 저 병사 지원 병사 그리고 토총소 좋아 어? 저기 뭐니야 전투기가서 어? 수비대 정렬 수비대를 무력화시키고 오케이 끝 자 이 상태로 저거 찍고 어? 다음 저거 밀고 어? 보호를 쓰고 어? 저쪽엔 또 뭐냐 자 저걸 제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저거까지 밀어버려 어? 들어가자 정말 엄한 사람을 좋을 뻔했습니다 조심해야돼 이런거는 아 잠시만 미안하다 자 한번 집어넣네 자 안전하게 집에 가시고 엄한 사람은 잡으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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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연어라? 왼쪽 풀고 들어가 달려갖고 일단은 저거부터 깨 오케이 아.. 자.. 포병.. 뭐냐.. 포병대가 왜 저기서 죽은거지? 저게 망루때문에 우리가 갈수가 없어 망루만 좀 어떻게 해주면 저걸 없앨수 있는데 자 망루 어떻게 해줬네요 갑시다 폭탄 투하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중전차 크으.. 위대합니다 우리 중전차 치고 아주 끝내줘요 아주 훌륭한 전투를 자랑합니다 자 폭격기 투입 라스트 원 빵이야 자 빠르게 남은거 제거하고 완파를 위하여 크으.. 그래봐야 메달 3개 폴아웃은 나중에 할것입니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우리 밴드에도 지금 폴아웃 포 한글 나왔다고 난리가 났더라구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정보망을 자랑하는 비경대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병사 생산할 동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만수르 이 사람 고쳐졌나 야 이건 버그 버그 진짜 큰일 날뻔했다 이건 내가 신고를 해보면 쪽팔릴뻔했어 쪽팔릴뻔했어 근데 웃긴게 야보다 있잖아 야보다 야보다 있잖아요 야가 더 야가 더 그 뭐니야 자원을 많이 틀었어 산업시대 불가사활이 지금 짓고 있어요 크램벌린을 짓고 있습니다 크램벌린을 짓고 있어요 크램벌린? 크램벌린 그걸 짓고 있어요 이야 좀 걸리겠죠 짓는데 보라 노역이 약간 있대요 검수가 끝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 미검수 유출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 정식으로 아직 출취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식으로 아직 출취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식으로 아직 출취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살펴봅시다 자 사과주를 받고 조사에서 감사합니다.